자, 팥소리는 전부가 안 빠진다. 아, 핸드캡 소리. 아, 이거 이거 뭐. 지금 치시로는 353.000원의 팝포월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샷하세요. 뭐야?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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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같이. 가만히 해. 안 했어. 나 오버자. 이거 뭐하겠다. 괜찮다, 괜찮다. 이번엔 빠진다. 튕긴다. 더워다, 더워다. 어! 다 됐어. 체스, 체스. 아주 될 것 같아. 괜찮으세요? 일찍 잘, 잘 찢는다. 일찍 잘 찢는다. 팝포. 하하하하. 재밌는데? 헤헤헤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번엔 치시로는 1141m 거리에 스프레칭. 다섯 개 스프레칭한 후에 저 아이구 실력. 아, 또 마이트도 refreshing 전화기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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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